네 우리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순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트기 나라 하시들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랩런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같이 확인하고 같이 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맞지만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잡고 우리 말씀 정리 부분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현실을 많이 고백했나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 지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고백을 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도 강단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른 사이에 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말씀은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라는 걸 왜 제가 정했냐면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 제가 보니까 제일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부서더라고요 기도 수첩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소년부 메시지가 우리 유튜브에 솔직히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그 뜻은 그래도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쌤들과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은 뭐가 필요할까 말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년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응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캠프를 반드시 누려야 되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캠프는 무엇일까요? 미래 캠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 캠프입니다 미래 캠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언약 속에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 캠프입니다 많은 랩런트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랩런트 우리 교회 랩런트는 아니지만 제가 물어봐요 항상 너는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돈을 좀 잘 벌고 좋은 회사로 들어가서 그리고 좋은 월급을 받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것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솔직히 이런 거를 들으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 이 미래를 위해서 솔직히 들으면 낙심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힘이 나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발견해 드려야 돼요 언약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을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선신을 한다면 이게 저의 가장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암만 설교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준비해도 나에게 현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뜻은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그 랩런트 뒤에 있는 숨겨진 계획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지금 같이 윗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많은 랩런트들이 갈등하면서 부모님도 갈등하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프면 교회를 갈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뭐 남을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아 우리는 뭐 할까 아 이제 나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혹시 금요일 날 현장에 우문현답인가요? 우문현장 맞다고 김진현 목사님 훈련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항상 현장에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보고 오직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쉬워요 언약만 전달하면 됩니다 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만 전달하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셨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나의 상태를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점수가 좀 잘 안 나와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도 안 좋은 학교도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오직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기도 캠프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갈 때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는 좀 힘을 얻고 있는데 현실을 부닥치면 갑자기 모든 게 잃어버리고 힘이 빠져요 그 힘이 빠진다는 뜻이 뭘까요?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렇죠?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랩런트들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그래도 복음을 위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각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캠프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랩런트들이 인도받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비대면 시대를 대면화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면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잠깐 만나잖아요 이 대면을 통해서 랩런트의 감성, 인성, 영성 모든 것을 같이 보면서 이 비대면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비대면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모일 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 영적인 거는 너무 다르거든요 비대면으로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랩런트로 온 랩런트들 여기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랩런트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대면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애들이 가잖아요 남는 게 복음이고 기도예요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만날 때 진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많이 이렇게 포럼을 좀 해줘야 돼요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갖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날로그 시대로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비대면을 전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세 번째 달란트 캠프입니다 달란트 캠프라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찾아주고 전문성을 이 친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달란트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했죠? 하나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 랩런트들이 편집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영적인 힘이 필요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경험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시대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리 좀 느릴 때 근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는 전혀 느린 게 아니라 그 언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편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나중에 이런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랩런트를 볼 때는 우리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에 언약의 여정을 항상 중심으로 봅니다 이 랩런트가 지금 이렇게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다 이어가는 거는 언약만 이어갑니다 저는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리 뭘 해도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정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계속 전달만 하고 이것만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게 교육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온 우리 교회 우리 온 소년부 교사 장노님들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보면요 랩런트가 뭘 해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유가 생겨요 지금 랩런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기 안에서 우리 랩런트 안에서 자기 문제를 여기 안에 있는 샘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편하게 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요 뭐 좀 밥 좀 사주고 뭐 이런 게 더 편하게 마음에 드는 건가 그것도 하나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교사분들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랩런트들이 진짜 자기의 문제 고민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어쩜 나이가 좀 많아서 꼰대처럼 보여서 요즘에는 라떼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꼰대 라떼 그래서 애들이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랩런트들이 저한테 자기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것도 좀 여기서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울 만큼 제가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저한테는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나는 솔직히 너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잇든지 나는 하나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연약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부분만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네가 10년 20년이 걸려도 나는 괜찮다 근데 저는 항상 함께 있어요 괜찮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말이 없다 말 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사분들 우리 중지자 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만나주고 포럼을 하면 랩런트가 먼저 편해요 사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랩런트와 우리 모든 교사분들의 영적 상태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님들 통해서 랩런트 영적 상태도 회복되고 서로서로 우리가 이런 사이가 돼야지 요즘에는 우리 루 목사님이 말씀하신 원 라인으로 그냥 계속 주는 것보다는 툴라인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주고 받고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말을 안 하지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렇죠? 하지마 하면 왜요? 머릿속에서 왜요? 그렇게 하죠 솔직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꺼내서 얘기하라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투 라인으로 하면 돼요 내가 물어보고 안내로 오면 계속 기다리면 되고 계속 얘기해보고 기다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우리 교사분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뭘 해도 뭘 나쁜 짓을 해도 뭘 좋은 일도 해도 아무것도 뭘 해도 저는 항상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라 그 포기하는 마지막 할라 말하는 이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서 계속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관점을 보고 딱 봐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여정 속에서 우리한테 보여주 싶은 게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지금 할 사약이에요 자 우리 본론으로 갑시다 우리 말씀 정리를 우리가 계속 오늘 보는데요 말씀이 정리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온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저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하나의 말씀은 창세인 41장 38절이에요 저는 이 하나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언제 붙잡은 줄 알아요? 그냥 메시지 듣다가 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응답받고 싶어요 이렇게만 한 번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뭐 제 인생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의 모두 응답을 모두 응답을 저한테 주시고 저는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보고 붙잡고 기다리면 나중에 일주일 동안 이게 확인이 돼요 사람을 통해서 뭐 학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려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다 복음의 흐름을 알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뭐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리고 자 이렇게 영어로 쓸 뻔했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 모든 말씀 이 복음의 흐름이 언제 모든 성취가 됐냐면 사도행전 4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자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몇 권이죠? 66권이죠 근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만 잡고 있으면 이 중간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돼요? 이 모든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한 말씀들은 하나로 이어가는 게 딱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도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이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포럼해주고 계속 같이 해주면 돼요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포럼이요 우리 랩런트들은 요즘은 MZ 시대라 가르치는 거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랩런트 가르치는 거 좋아요? 누가 가르치면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여기 있어요 미리 다 유튜브에서 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누가 가르친다? 별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춰서 이것을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우리가 흐름을 얘기해주면 돼요 흐름을 계속 흐름을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을 알게 되면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구원사역을 구원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소년부 랩런트들 교사분들은 뭘 해야 되죠?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셨는데 현장이 없었다 주일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랩런트들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아빵이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못했다 주일 와서 우리 랩런트랑 달아빵 5분만 해도 돼요 1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구원사역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린 계속 현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뭘 그러면 주일 날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사건 문제 갈등 이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모두 문제, 갈등 그리고 사건들이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한테 주실 건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세 번째 목적 미래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있는 자체가 이미 미래재앙을 막는 시간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유럽 미국 가보면 랩런트 교회에 랩런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외국에서 우리 한번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학에 올 때는 충격 먹어요 어떻게 랩런트가 많은 교회가 있을지 이게 상상도 안 됩니다 왠지 알아요 다른 나라의 교회에 가면 랩런트들이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미래재앙을 막는 게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막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한마디로 보석처럼 봐야 돼 보석처럼 진짜 너무 귀하고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언약 여정을 봐야 돼요 이거는 뭐 혼내지 말라 훈육하지 말라 그건 뜻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 볼 때 마음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왜 미래재앙을 막는 우리 후대예요 우리 후대 없으면 어떻게 우리 미래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뭐 없어요 하나님 오셔야지 이게 재앙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늘 이사회 6장 13절 읽었잖아요 랩런트를 준비했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것을 붙잡고 랩런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있어줘야 돼요 가르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은 주시는 목적은 절대 강단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강단 말씀 듣나요 들어요 듣겠죠 그렇죠 쉽게 한 문장 한 단어 딱 자기 노트에다가 딱 하나만 적으면 돼요 저번 주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한 단어를 붙잡는다 저는 소개 이것만 잡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를 아니면 내가 조금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걸로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하면서 계속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를 뭘 연습해야 되냐면 기억하는 기억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랩런트를 잘 오래 못 하더라고요 그거요 조금 크면 이 나이 때는 조금 크면 좀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조금 암송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계속 연습시키고 계속 할 것은 이거예요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 그러면 어 저번주 말씀 강단 제목 뭐였어? 음 말씀 그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오케이 많은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랩런트들이랑 몇 년 같이 있어요? 5년? 최소 5년? 한 부서에? 아니면 3년? 그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마스터 플랜을 딱 짜는 거예요 3년 5년 근데 우리가 계속 주일만 보니까 우리가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보지 않고 진짜 주중에 한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으면 이게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급한 마음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랩런트도 급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멀리 보면서 진짜 대학부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포럼해주면서 기다려주면 돼요 저는 지금 영어 예배를 맡고 있지만 지금 많은 애들이 와 있어요 부서 애들 나이가 다 달라요 저는 모든 애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애 친구가 대학까지 갈 때까지 내가 멘토가 되어주고 그리고 결혼하면 까지 같이 멘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요 계속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모두 랩런트들도 멘토 한 분이 딱 이렇게 있으면 엄청 좋아요 결혼할 때까지 애 낳을 때까지 제가 좀 오바스럽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우리 랩런트를 만나요 왜냐하면 멀리 봐야지 우리가 조금 여유가 좀 생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급해지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자 결론입니다 좀 많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성사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정리할 때는 보좌의 축복이 누려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 성사위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아시죠 저는 한국말 잘 못하는 거 우리 랩런트 좀 느꼈죠 그렇죠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 첫 언어는 스페인어고 두 번째는 영어고 세 번째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한국을 제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실 때는 엄청난 긴장이 돼요 애들이 랩런트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제 한국말 때문에 제가 막 꼬여요 많이 한국말이 많이 꼬이는데 근데 진짜 제 마음은 어딜 어떤 부서를 가든지 제 마음은 진짜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랩런트 너무 잘하고 계셔요 이거는 제가 못한다고 말은 아니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다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 너무 귀해요 이런 랩런트들이 다른 데 가면 없어요 많이 이렇게 앉아서 그래도 이렇게 반응은 없지만 이렇게 딱 앉아서 저를 보고 메시지 그냥 이렇게 까우뚱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오늘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교사들의 마음이 이렇으니까 조금 우리가 좀 우리의 말로 꼰대스럽지만 조금 받아주고 그래도 우리 샘은 나랑 함께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우리가 같이 해야지 기분이 조금 괜찮지 한 사람만 계속 열심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축복을 말씀 정리 부분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지럽게 했지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정리만 잘 되면 이 부분 충분해요 다 끝났어요 말씀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은 포럼을 잘 이렇게 함께 해주면 됩니다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팀이 되어주고 원리스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 가지 캠프를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고 많이 다른 게 변하고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배의 축복과 장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성년추만 주시고 함께하는 부모님과 포럼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부모님과 이 말씀 원약 여전석에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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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